지갑 복수? 웨이터? 해차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다들 진짜 잘해줄게요 어서오세요, 손님! 언니는 무슨 거 찾아올러 왔어요? 큰일이 있어, 큰일이 나 싫다니까? 나 한 번만 하지 마 일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노래 알겠습니다 번지가 안 나왔어요, 혹시? 괜찮으세요? 우린 알팔하면 안 돼